이미 사망했습니다 살리세요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시신은 어떻게 할까요? 태오라오 어떤 아버지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 시신도 확인도 안 하고 화장을 하라고 그러나? 아니 서울대생 관례대로 처리 중입니다 시신에 손만 대봐 모양새 좀 해갑시다 껍대로 남양동에서 조사받던 서울대생이 사망했답니다 진짜 왜 지지를 못해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퍽퍽하고 응? 이게요 고문지사가 확실해요 퍽퍽하고 도서관령 이길에 창원 검색 독특 도서관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